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자주자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법 시행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전세금과 임대를 올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의원을 나무라는 글을 올렸다는 그런 소식을 4월 2일 날 연합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의 제목은 임차인 윤희숙 기존 관행이 다 있어 여당 세계관 앙상이란 그런 알송달송한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세계관이 앙상하다는 그 세계관이란 단어입니다. 평소에 그 세계관이란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사용한 그 세계관이 앙상하다 그 표현에 특별한 그런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하도 바닥을 치니까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이낙영 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의 릴레이 사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백약이 무효다.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세계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어려운 것이 단순히 한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관 자체가 털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경제를 경제로 보지 않고 경제를 정치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경제를 수요와 공급의 원료로 보지 않고 공급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소유욕인데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냥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식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이 털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 털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정책이나 문제 해법을 내놓더라도 뒤틀어진 해법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지난 4년간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어렵게 어렵게 꼬이게 된 가장 근본 요인이자 원인은 세계관이 왜곡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을 차려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세계관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이나 관점이나 시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세계관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직접 한번 방문해서 글을 읽어봤습니다. 오히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야말로 상식선에서 잘 풀어선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윤리의식 그러면서 선거가 불리하니까 개혁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반성을 모르는 자칭 개혁 세력의 정신성리입니다. 여기서 가슴을 콕 이렇게 파고드는 것은 평균 이하의 윤리의식 그리고 도무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정신성리 이 두 가지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시 윤희숙 의원 주장입니다. 김상조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에 항의한 질타는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 댐댐이에 대한 실망은 아닙니다. 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휘둘렀냐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법 시행 직전에 전세를 14% 올렸다는 것은 단지 사람 때문에 문제이지만 자기들도 전세 가격을 높여 올리는 것을 문제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세를 5%포인트보다 더 올리는 게 사람이라고 억박지르는 그 앙상하기 짝이 없는 세계관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윤희숙 의원이 감정을 절제가 썼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은 꼭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황금 룰이지 않습니까. 검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댐댐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잡함을 가늠하는 방법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남의 사정도 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돈에 존재하던 관행이라는 것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고치려거든 끈질기되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도 중요한데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사정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 저도 젊은 날에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 삶도 조신조신해서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거나 특히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때는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보수적이고 그렇게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고 수순하고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왜 세상이 복잡하니까 내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참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너무나 세상 사는 가장 간단한 이치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느냐 당신들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임대차라는 것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슬키는데 그걸 그냥 단칼에 그냥 칼질을 해가지고 세상을 요동치고 어렵게 만드느냐 정말 인간 댐댐이도 문제지만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세상이 복잡하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주 작으니까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윤희숙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다시 윤희의원 주장입니다 세상과 타인을 내려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선음적 기준을 내려 꼽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사람들 그것은 이번에 화제가 된 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혁 세력을 자처하면서 큰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보통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반칙을 일삼은 사람들입니다 평균적 도덕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정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불리해지니까 너도 나도 개혁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야 제가 설명을 좀 더 하면 원래 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불문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제도와 정책과 법을 다루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점령권처럼 그냥 제도나 정책이나 뒤흔들어 놨으니까 온 세상이 지금 난장판이 돼서 세월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4년 동안 베리벨 꼴을 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살자 고간대작의 권세는 누리면서 대한민국 평균 윤리도 그리 힘드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 해설입니다 보통 사람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좀 읽어봐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직도 무력한 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오만한 정권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절규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정말 글을 참 잘 써네요 잠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50대의 여당 의원들은 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60이 되고 금세 갈 나이가 되는 겁니다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것은 아주 한정돼 있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개혁은 조심조심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아주 그를 맛깔나게 윤희숙 의원이 참 잘 썼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